자, FM영화음악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민철호씨께서 어느 포털사이트에, 지식공유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FM영화음악에도 함께 공유를 해주셨네요.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라이언킹 처음에 해가 뜨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거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그랬냐? 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부 끝곡입니다. 라이언킹의사 소클 오브 라이프입니다. 진짜 그렇게 들리죠?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저희 완전히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